월동무 재배 농민들이 한파 피해와 가격 하락, 이중고로 울상입니다. 속이 얼어서 상품성이 떨어진 월동무가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36억 원을 투입해 600헥타르 규모의 월동무를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이달 출하가 예정된 다자란 월동무 재배 면적은 800헥타르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파와 폭설로 언피해가 발생했고 색이 변하거나 수분이 빠지는 증상까지 나타나면서 농가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나마 피해가 덜한 월동무를 출하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전국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월동무 20kg 가격은 1만 5천 원대로 최근 3년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엿새 만에 가격이 1만 천 원 선으로 내려갔습니다. 품질 낮은 이른바 중화품 발생 비율도 10%대에서 한파 이후에는 50%까지 증가했습니다. 결국 언피해를 입은 월동무에 대해 산지 폐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시장 교란이 우려되는 비상품 월동무를 시장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출하가 예정된 800헥타르 가운데 피해 회복이 어려운 600헥타르가 산지 폐기 대상입니다. 투입 자금은 총 36억 원 규모로 3.3제곱미터당 지원금은 1980원입니다. 재난지원금까지 더해지면 생산비의 80% 수준까지 보존될 전망입니다. 사업 신청은 15일부터 21일까지 지역 농협에서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양배추와 콜라비, 브로콜리 같은 다른 월동작물에서도 언피해가 발생한 만큼 농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